아, 진짜 여러분. 완전 즉흥이에요. 저희들. 하고 싶은데요, 그냥. 저기 지금 버터 탄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지? 네, 어떻게 하셨어요? 저기 모터 버터라고 돼 있어서. 말을 나도 봤거든. 지금 위험할 것 같아, 물살이. 진짜 산과 이 광과. 그러니까 여기에 래프팅을 하러 오나 봐요. 래프팅? 어. 물 이렇게 되기 전에. 진짜. 여기 하면 너무 재미있었겠다. 오늘은 네가 안 오니까 어제 못한 거 오늘 실컷하게 해 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시간만 된다면. 맞아. 와, 너무 많은 체험을 한다, 진짜. 안녕. 내려가는 분야. 한번 봐. 오시아가. 오시아가래. 오시아, 오시아. 아쉬워요.